여기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됐어요? 작품을 출품하러 왔어요. 출품하러 왔어요? 혹시 어떤 작품인지... 화백이세요, 또. 이걸 직접 그려줬어요? 직접 그렸다고요? 출품 축하드려요. 부스마다 풍부한 볼거리가 가득. 엄선된 작품이 걸린 만큼 관람객이 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좋아하는, 응원하는 작가님이 있는데 그 작가님이 참여하신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고 그리려는 중에 이제 또 다른 분들, 작가분들 작품 많이 볼 수 있어서 그 가까이 자세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영감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그중에서도 유난히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시장이 있었는데요. 좀 무슨가요? 바로 이곳, MBN 미술 오디션 프로그램 화백의 특별 전시장입니다. 방송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작품들을 이곳에서 실제로 만나볼 수 있답니다. 미션 작품들. 경면을 빼곡하게 채운 100점의 작품들. 저마다 특색 있는 기법과 화풍을 뽐내며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직접 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화백에 출연했던 백인의 작가의 눈을 통해 바라본 세상을 재조명하며 이 시대의 시대상과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성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저희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3자라는 시점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트페스타의 화백 전시가 더욱 특별한 이유.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자화상이라는 하나의 공통 주제를 가지고 그려졌답니다. 주제가 자화상인 만큼 화가들의 살아온 모습과 이야기가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데요. 어떤 작가분들은 교육자이시기도 하고요. 현재 현업이. 어떤 분들은 강사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회사원이면서도 작가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전업작가를 희망하지만 굉장히 생활이 고된 작가분들도 있고 개개인마다 사연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많은데요. 그래도 꿈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림이 좋아서 모인 작가님들이고. 용기를 얻으신 분들이 많아요. 오로지 그림이 좋아서 고된 현실과 싸우며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온 화가들. 화백은 그런 화가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응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 작품의 제목은 온다는 믿음입니다. 방송을 통해 다양한 화가들이 소개되었는데요. 박인간 화가이십니다. 그림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화가들이 직접 모델로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안녕하세요. 박인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을 누가 그리고 있는지도 저도 너무 궁금하고 지금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다섯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직접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 다섯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다섯 아이들이요? 네. 제가 다섯 아이들의 엄마인데요. 제가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뒤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가족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살림을 같이 하기도 하고 요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많은 조언들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손은 제가 그리지만 뒤에서 아이들이 같이 그려주고 남편이 같이 도와주는 거 같이 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아이들을 다섯 키운다는 거는 입장에 있지 않으면 상상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이제 자화상 미션을 받고 제가 한 번 깊이 생각한 게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구나를 깨닫고 저런 자화상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어떤 밝은 기운 그것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이 밝음에 기꺼이 저의 후원을 보태겠습니다. 아 후원! 그림 속에 심겨져 있던 감동적인 사연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화가들의 세계를 마음껏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leri 내을 하는capierды 오는 것이지요? 2013년자 파 perceroid이 오신 한가운데요. 개봉IRE. 감사합니다.